바닷대리소 트레이전입니다. 파손대리소 교체 후 모습입니다. 시간이 지나야 돌이 색상이 변하고 비슷하게 변실되겠죠. 깨끗하게 교체 후 여기서 오셔도 괜찮네요. 죄송합니다. 사실 이게 좋아. 돌이 변했어. 신기하네. 어떻게 했을까? 나도 몰라. 이런 건 안 가르쳐줘. 이게 내 밥그릇인데 가르쳐주겠어? 이제 색상이 거의 바뀌고 있어. 좋아 좋아. 이런 게 기술이야. 여기서부터 어떻게 변했을까? 여기서부터 안나? 여기서부터 안나? 이거 어떻게 변했을까? 모르겠네. 진짜 이거 어떻게 변했을까? 관심이 없어. 이렇게 보면. 그렇지. 좋겠네. 확장해. 죄송합니다. 속ia가 온라인 한글자막 by 한효정